자 오늘은 첫날 수업인데 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여러분들 다 해두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설치하셨으면은 여러분들 PC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설치가 되어 있을텐데 자 우리가 이제 한동안 C++ 수업을 할 때 사용할 프로젝트는요 자 여기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 C++를 아마 설치를 제가 그때 하라고 했을 거에요 어떤 학생이 물어봤었는데 C++쪽 탭에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빈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누르셔서 프로젝트 설정 하시고 설치 경로는 원하는 곳에다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기수 기수 폴더 쪽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쪽에다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C++ 이라고 하죠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새 프로젝트 하나 생성을 시켰는데 어 프로젝트 생성할 때 빈 프로젝트라는 템플릿을 눌러서 우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비어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만들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단축키를 써도 되고 추가 새 항목을 눌러서 우리가 어떤 파일을 하나 만들겁니다 cpp 파일을 하나 만들거에요 이거를 메인이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자 메인 점 cpp 파일 이름은 제 마음대로 지은 거고요 cpp라는 확장자명으로 파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설치되어 있는 프로젝트 가보시면은 c++ 이라고 여기 이제 솔루션과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정보가 들어 있는데 제가 방금 생성시킨 메인 cpp 파일이 여기 생겨 있죠 저걸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개발 툴로 cpp 파일을 열어 본 겁니다 메모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 문자열 집합이 들어 있는 파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c++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면은 이걸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 기계어로 번역 이제 컴파일을 통해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번역을 해주고 우리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c++ 이라는 언어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가 우리가 작성한 c++ 언어로 작성한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줄 거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한 번에 이해를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언급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갔지만 처음에 했던 것들이 그때 그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그 다음에 힘들어 할 필요가 없어요 나 저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함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수업을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인원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이제 완전히 초심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완전히 시뿔풀 언어를 처음 한다는 가정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그저께 학원에서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시원회를 못 본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첫날 수업부터 한동안 기초를 배울 때 배우는 기초 이론들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실 거예요 이런 걸 배워서 어떻게 그 그런 게임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암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흥미가 많이 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임 프로그램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어라는 학문의 특성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제 언어 있죠 제2외국어 보면은 거의 암기 과목이죠 단어 그 다음에 문법 근데 그걸 내가 일정 시간 이상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초가 숙달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맘대로 마음대로 해낼 수 있죠 컴퓨터 언어도 똑같아요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처음에는 반드시 이해의 영역이 아닌 암기의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했을 때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컴퓨터 언어 C++ 언어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표현해 낼 수 있겠죠 아 이런 기능 구현하고 싶으면 코드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문법 다 알고 있고 기초적인 사항들 다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표현해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상황을 어떻게 더 빠르게 최적화도 할 것이고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고민하면서 좀 더 심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암기 사항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의하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첫날부터 제가 이제 한동안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암기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했다 확실하게 복습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날 당일 또는 하루 이틀 정도까지 대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알려드렸을 때 하루 다음날 정도까지는 충분히 큰 복습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기억이 나니까요 근데 이틀 3일쯤 지나갔을 때 3일 전 4일 전 수업 내용을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친구는요 항상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럴까 복습을 제대로 안 한 걸까 저도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하면은요 이해했어 심지어 그걸 활용까지 하고 응용까지도 했어 그래도 3일 4일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땐 분명 이해한 게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사람은 그 기억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내가 평생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찾아서 구현을 하면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베이스 기초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 두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때 언제든지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 기초 부분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을 대부분의 학생들을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 이런 구멍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배운 것도 다음날 배운 것도 여러분들의 지식 총량은 쌓여가지만 계속 구멍이 뻥뻥 뚫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충분히 잘 해 놓으셨다면 다시 이걸 보고 그 기억들이 메꿔져요 아 맞아 맞아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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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구멍이 술술 뚫립니다 이것도 까먹어요 그럼 또 다시 보면 또 이게 채워져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또 안 까먹는 건 아니야 또 이렇게 또 슬슬 까먹어 근데 까먹는 양도 줄어들고요 나중에는 이걸 흘어오는 과정이 같은 양을 한번 흘리는데 1시간 걸렸다면 두 번째는 50분 두 번째는 30분 여러분 아마 한 1년쯤 지났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거 한번 흘리는데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가물가물 해도 내가 배웠던 거 제목만 봐도 다시 기억이 다 살아나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리를 보통 필기 노트보다는 블로그 같은 데에다 정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면접 같은 거 볼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노트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블로그 그냥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기가 정리해온 것들 뭐 귀찮긴 하더라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거는 전 솔직히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자기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들을 블로그 같은 데에다 해 두시면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겠죠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요즘 인터넷 안 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정리한 것들을 다시 보면서 다시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런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암기 부분들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요 될 테니까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 그런 것들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수업을 나가볼게요 자 일단 주석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주석 자 여러분 이제 코딩을 할 때 이렇게 슬래시를 두 번 쳐 주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보여지죠 툴에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슬래시 두기 이후에 작성하는 문자들은 초록색으로 보여주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주석으로 처리가 됐다 라고 해요 이렇게 슬래시 뒤에 적히는 글자들은 코드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없는 취급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놀면은 우리랑 좀 실력이나 신체 조건이 안 맞는 동생들은 뭐 깍두기 해가지고 그냥 같이 놀아는 주는데 그냥 없는 취급하는 거 있죠 이 주석도 마찬가지에요 얘도 이제 코드들이랑 같이 섞여있긴 한데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이제 내가 작성하려는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는 역할로 주석을 이렇게 달아놔요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어 이 코드를 우리 서버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때 제가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여기 이렇게 주석으로 같이 달아서 어 작성을 해 놓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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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